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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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북한의 대학생활은 과연 어떨까? 잠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 갑니다. 먼저 지금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 김책공대인데요 학생들이 행사에 가는게 아니에요 행사에 가는게 아니라 강의에 올라가는거에요 이렇게 다 옷도 지정된 정장을 입고 지정된 교복을 입고 강의에 참가해야 되는거에요 그리고 다른 일가생활을 본다게 되면 일가는 5시 반부터 6시 반 사이에 기상을 해서 저녁 10시 점검 올라오고 취침을 해야됩니다. 놀랍죠? 그리고 학업적인 부분에서 볼 때 제가 지금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이 북한이 대내위족을 널리 선전하고 좋은 조건을 보장해준다고 한 바로 2006년도에 김책공대급 설립된 전자조서관이에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전자조서관을 이용은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혜택을 많이 못봤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안와요 컴퓨터 할 수 있겠어요? 그래서 전기가 안오는 까닭에 컴퓨터를 거의 하루 2시간 정도 그렇게 이용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전혀 안되는 사정으로 해서 인터넷 검색이 안됐어요 대신 북한에서는 인트라넷이라고 북한 자공된 인트라넷이라고 광명 네트워크라고 있었어요 그 광명 네트워크를 이용했는데요 그것도 너무나도 제한이 많아서요 아마 제한단 자료만 아마 극히 일부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특허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글쎄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특허관련 부분이 전혀 일반 학생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부분이 특정한 권한을 가지고만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 제가 말한 부분은 일부분이 지나지 않은데요 공부하는데 이 밖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저의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저의 꿈과 희망은 제가 기계공학과학자가 돼서 제가 원하던 군수공업부분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아 난 이 부분에서 일하고 싶다 여기로 말하는 R&D 부분이죠 일하고 싶다 하여서 학부기관에 나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력은 절대 올라가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2008년도 경에 진행된 이게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2008년도 경에 북한에서 전국 과학 대학생 기계설계경연대학이라고 전국적인 범위사인데 이 부분에 나가서 교수님들과 같이 나가서 그냥 우수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 대학 학사 과정에 교수님들과 같이 여러 현장들에 나가서 연구사업을 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구나 네 그런 희망이 있어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에게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고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졸업할 당시 보게 되면 저는 그냥 아 내가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곳에 배치받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여기로 말하면 중소기업 중소기업 현장기사를 배치받은거에요 제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아 저는 이 사회에 못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이 사회에 못 있겠구나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가고 싶은 자리는 누가 갔지 누가 갔을까요 바로 권력자의 아들이 간거에요 네 제가 서민의 자식이고 네 서위 충실 성분이 좀 문제가 돼서 저는 연구소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없었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 그전에도 여러가지 북한 사회의 머슨점을 알게 되었고 네 또 또 또 저한테 직접 당하고 보니까 제 졸업 배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서 제가 이렇게 무섭죠 철조망을 넘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많은 시련을 걷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아 저는 아 내가 그렇게 바라던 한국에 왔구나 잠시 희열을 느꼈을 뿐이지 그 다음엔 또 다른 현실의 벽에 붙였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고 보니까 제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었고 이 사회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아무리 좋은 차들이 있고 네 아무리 멋진 물건들이 있다 해도 그건 다 그림의 떡이고 오히려 저를 더 처절하게 만들었던거죠 네 제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 누구나 다 아시는 커피숍 커피맨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제가 한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선배와 같이 한국에 와서 얼마 안되서 선배가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는 거에요 선배가 그러시는데 자 메뉴 골라라 저 봤어요 아메리카노가 뭐죠 에스프레소가 뭐죠 처음 본 단어에 처음 본 메뉴에요 저는 그래서 메뉴만 보다가 아 저는 먹었으니까 나중에 먹겠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저 이렇게 지금은 여기 모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지금도 저도 익숙하고 너무나 익숙한 단편적으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일조차도 저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어떻게 어렵다고 또 다른 사회가 할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한국사회정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한국사회에 정착하려고 여러가지 행사영장에 가서 노동도 해보고 또 제가 저쪽 북한에서 배웠던 기술이 캐드관련 기술이기 때문에 내 그 부분에서 아 나 캐드관련 자격증도 좀 공부해보자 하고 여러가지 자격증 공부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진로에 대해 생각하다가 아 나 진짜 뭐하지 내가 할 수 있는게 뭐 있지 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공부를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정말 어려운 결심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려고 결심한 나이가 27살 됐어요 솔직히 다 아시다시피 27살에 다시 대학 공부를 시작하고 네 다시 학사 과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어렵다고 생각할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둔재에요 둔재 네 그래서 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생각했을까 저는 우선 이런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주변에 저희 탈북민들은 어떻게 살고있나 그런 주변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주변에 대한 탈북민들은 자체로 다 제가 앞에서도 말하다시피 가진 것이 아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을 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만명 시대의 탈북민들이 시세가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일부분들의 잘못에 의해서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도착해서 이렇게 2,3개월 동안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생각했지만 나 공부를 해서 뭐하지? 하다가 아 나 공부를 해서 기획음악 박사가 되겠다 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 갑자기 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아 공부하여서 만약에 그냥 했던 부분이 많은데 그럼 그냥 뭐 회사에 나가 일하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던 왜 하필 교수인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된 계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사명감 아 좀 어색하지만 네 이런 사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꿈과 희망 목표 속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 저는 이곳에 와서 북한 학생들과 특히 저와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네 북한 주민들 이전적이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물론 북한에서 자기 꿈과 희망을 꽃피우신 분들이었지만 저는 주로 학생분들을 많이 대상했기 때문에 볼 때 네 그분들도 다 나름의 꿈과 꿈이 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꿈이 거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인을 위한 독재체제 때문에 네 그들의 꿈은 꺾이기 힘들었고요 그들에게도 행복이 무엇인지 네 알게 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예시가 되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 북한 체제의 머슨점을 알고 한국의원 한 사람으로서 또 한국에서 탈북자들로 열심히 노력하면 꼭 성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카이스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런데 공부해보니까 가정이 정말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아하하 네 제가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로 본다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배포는 상 네 나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처음에 한국에 입국했을 때 앞에서 말하다시피 저 무용보자 되었어요 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둘 다 치고라도 어 전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 나가서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힘든 제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고 네 그 전에도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를 믿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저한테 말 한마디로 정말 힘이 되어주고 진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만 실례된다면 제가 지금 카이스트 학생이잖아요 네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 저는 여기 와서 더 웃기지만 저는 입학할 때는 그렇고 저는 잘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예 이렇게 연사가 된 게 대단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사가 된 것도 바로 저를 믿고 받아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 저는 정말로 제가 카이스트 입학한 것은 정말로 정말로 많으신 분들이 오직 저 하나만 믿고 아 정말 잘할 수 있어요?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말 하나만 믿고 정말로 많으신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 저희 주변에 이렇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베풀어주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아 도구로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로구나 아 앞으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할까? 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 아 저도 받아보니까 아 제가 생각 없이 예 한마디 베푼 게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베푸는 삶을 살고 아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어 과연 어떻게 한 베푸는 삶을 살지? 많이 고민하던 중에 아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교수가 되자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수가 되려고 남긴 여러 가지 목표도 있는데요 아 목적도 있는데요 어 그 중에 가장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한다면 교수가 돼서 학생을 가르친다 지식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저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나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음 저는 이렇게 지식뿐만 아니라 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아 제가 다닌 먹여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탈보민인 제가 아 제 삶을 하나도 유미하기 힘든 제가 아 어떻게 베푸는 삶을 살겠냐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어 베푼다 나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만약에 성공해야 부가 많아야 그럼 베풀까요 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정말로 좋고 멋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가진 것은 적어도 자신이 조금 힘들더라도 네 주위에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작은 힘이나 다 버텨준다면 그것은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각기 자기의 꿈과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어 제가 이 자리를 뒤로 한 마디만 한다면요 어 정말 꿈과 목표를 위해서 간다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어려움이 저는 저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과정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지금 꿈과 목표를 해서 다 가는 길에 있고 이미 다 일으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 그 과정에서라도 어 가정에 가고 조금 힘들더라도 작은 나눔이라도 네 서로 그렇게 베풀어 주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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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